시멘트를 적게 넣은 불량 레미콘을 만들어 공사 현장에 납품해 온 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도내 수천 곳에 불량 레미콘이 납품돼 시민들이 불안해하자 유관기관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. 김종수 기자입니다. 검찰이 공사 현장에 불량 레미콘을 납품한 혐의로 업체 회장 73살 장 모 씨 등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. 이번에 기소된 인원만 8명에 이르고 조사 결과 취득한 부당 이득도 3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.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시멘트 함량을 15%가량 줄여 배합한 후 규격에 맞는 것처럼 속여 현장에 납품했습니다. 특히 배합 설계표를 조작하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꾸미기도 했습니다. 점가들에 따르면 시멘트 함량 미달은 건물의 접착 능력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 현재는 모래하고 자갈하고를 서로 이렇게 붙여주는 풀 역할이 현재에 떨어지는 거죠. 우수나 비나 그다음에 겨울에 물이 들어가서 나중에 얼면 갈라지고 이러거든요. 불량 레미콘이 도내 2,500여 곳에 약 90만 톤이 납품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안한 시민들의 문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해당 유관 기관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. 순천시와 광양경제청 등은 시공사에 대해 안전 진단을 요구하고 합동 점검을 준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. 시공사하고 감리자한테 공문을 보냈고 만약 사용됐다면 품질시험 결과와 구조안전 진단까지 7월 28일까지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. 이번 달 안으로 조사 결과를 취합한 뒤 관련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.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착 의혹 등 추가 수사를 계획하고 있어 결과에 따라 만만치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. MBC 뉴스 김정수입니다.